혹시 지금 나오는 노래 들어보셨나요? 그러면 이 노래는요? 아직 한국에서는 많이 유명하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처음 들어보실 것 같은데 오늘은 방금 나온 노래인 사이코, 밀리언 달러 비치 등의 히트곡을 보유한 미아 루드릭에서 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. 미아는 어린 시절부터 노래를 좋아했는데 유튜브에는 커버곡을 올리고 틱톡에는 여느 10대들과 같은 영상을 올리곤 했습니다. 틱톡 팔로워가 200만이 넘었을 때 앤마리, 카디비, 찰리프스, 에드시런 등이 소속된 애틀란틱 레코즈에서 연락이와 계약을 하게 되었어요. 미아는 이에 힘입어 그녀의 메가히티 곡인 사이코를 발매하게 됩니다. 이 노래는 정말 뜨거운 관심을 받게 되는데요.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무려 2,400만 회가 훌쩍 넘어간 거죠.